서울시내 문외교육교원 간 교류협력을 활발히 하고 전문성을 갖춘 문외교원을 양성하고자 서울지역 문외교육교원 보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지난 2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마포평생학습관대강당에서 2017년 서울지역 문외교육교원 보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이 교육은 7월 21일과 26일에 걸쳐 문외교육 현장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문외교육 교수법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강의가 진행되는데요. 21일에는 우리글, 우리말의 원리와 실제, 문외교육 시쓰기 등 여러가지 유익한 강의로 이루어졌습니다. 문외교육기관 및 시설문외교사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 교원의 현장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